GTS 골프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GTS 골프 아카데미 김용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골프 입문하신 분들 또는 구력이 오래 있음에도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테이크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테이크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테이크백 시 클럽 페이스를 열어라 또는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봐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아닌 공을 보면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공을 볼 수는 없고 폐가 밀려 들어갈 때 공의 연장선상을 본다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되면 얼라인먼트 스틱이 내 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되지 않으면 내 몸을 계속 붙어 다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대로 연습하시어 좋은 테이크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윤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TS Academy PlayGTS.com